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한 영상이 되게 터져가지고 윗만두가 넘었어요 윗만두가 넘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100만두가 되가지고 제가 타블렛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께보다 훨씬 크고 지금께보다 훨씬 크고 4배가 더 좋은거에요 여러분 100만두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할인영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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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구요 그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오려고 해요 가져오려고 해요 아 편이에요 이런게 나와요 노트거든요 노트를 쓸 수 있어요 노트를 쓸 수 있어요 잠시만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또 다른 영상으로 내려오는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내려오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모드에서 전기를 깔는 거에요 근데 이게 전기가 필요 없어요 기름이나 전기가 필요 없는 잔디깎기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 연수님 이름으로 해놨는데요 이 동영상을 이게 원천한 화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전기가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에요 이 영상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 영상 덕분에 백만뷰가 이렇게 빨리 됐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래서 어 백만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지? 이랬는데 보니까 이 잔디깎기 영상만 해도 백만뷰가 넘더라구요 정말 잔디깎기 영상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잔디깎기 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좋은 타블렛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2학년도 몇 살까? 지금 한 몇 년 됐죠? 2학년도 됐어요 제가 지금 미친전거든요? 그러니까 2학년도... 아... 아닙니다 오전점들이 거의 메일 부분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만뷰 덕분에 이렇게 종합을 갖고 왔고 시청자 분들도 늘고 다 비치네요 제가 지금 다 비치네요 시청자 분들도 늘고 다 비치네요 정말 이 영상을 우리 영상에 따라서 꼭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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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